안녕하세요. 뺄스오프스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시럽컬러 원컷만 자르고 할게요. 케이지 56입니다. 케이지 56입니다. 시간이 오래 father 툭구어터로 할게요. 쭉쭉이로 흡히드릴게요. 띡으로 붙여줄게요. 오버레이도 붓으로 조금 쓸어주면서 할게요.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지퍼 올려줄게요. 똑같이 띡한 타입의 펌핑 클리어 젤로. 중간에 붐뜬 부위는. 붐빵에 붐빵이 부위는. 무광을 발라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